자, 붐팀에 누가 갑니까? 제가 하겠습니다. 에이스. 박서진 나갑니다. 뭐 3대1로 가자는 거예요? 바로 가자는 겁니다.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 멤버들. 막가합니다. 누굽니까, 남아있는 멤버. 오케이, 좋아. 한태희. 황구림. 은가은 씨 안 부르지 않았어요? 예? 안 부르지... 노래 안 할 거예요, 오늘? 아, 예. 야, 나도 속았어, 지금. 나도 속았어. 자, 너 나와. 가난하게, 누굽니까? 쭉 가시면 돼요. 자, 앞에. 앞에 까마귀입니까? 까마귀입니까? 뒤에 백조입니까? 누굽니까? 잠깐만, 까마귀 털이 많이 빠졌네. 까마귀. 왜 그래요? 아유, 아유, 아유. 나 하세요. 잘생겼어요. 하나, 둘. 누굽니까? 까마귀, 너 나와. 까마귀, 너 나와. 됐어, 됐어. 까마귀. 까마귀래. 아니에요, 저는 오골개예요. 오골개, 너 나와. 아, 진짜. 그 어때요? 은관 씨는 서진 씨 어떻게 경연 때 다 모셨을 거 아니에요? 경연 얘기를. 맞아. 네? 너무 죄송해요, 제가. 왜, 왜, 왜. 안 눌렀어. 안 눌르고 안 눌르고 안 눌르고. 안 눌르고 안 눌르고. 아, 13대2입니다. 아, 13대2입니다. 아, 13대2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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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타격하고 있네. 그래서 오늘 선택했습니다. 아, 이게 저희가 아니다, 아니다 하지만. 그 마스터분들이 하트를 누르고 안 눌르고는 평생 머리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 감정도 너무 좋으시고. 노래 부를 때 얼굴도 너무 잘생기시고. 진짜 무대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. 장비도 진짜 너무 잘 치시고. 근데 왜 안 눌르게 된 겁니까? 진짜 장비도 너무 잘 치시고. 장점이 너무 많아요.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진짜 작으시네요. 네네, 그건 맞아. 자, 칭찬은 여기까지고. 이 두 분은 네가 더 나아요. 어, 이게 어떤 겁니까? 기선제앱입니다. 네가 나보다 이런 게 더 낫다. 칭찬으로. 야, 이건 좋은 거네. 이건 좋은 거야. 근데 과연 이게 칭찬이 될지. 아니면 역으로, 역공격이 될지. 서진 씨, 갑니다.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.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역공입니다. 부럽다. 많다는 건 좋은 거니까. 연륜. 성숙함. 성숙함 미래. 자, 갑니다. 은가원 씨. 저보다 더 아담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어, 이거. 슬슬 갑니다. 아, 이게 칭찬이 아니었구나. 이제 점점. 와, 슬슬 긁어. 와. 오케이, 오케이. 박서진 씨. 저보다 더 남자다운 매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. 남자다운. 지켜, 언니 지켜. 자, 선수 보호 차원에서. 여기서 끝냅니다. 아, 은근 강해. 강해. 자, 노래 공격 들어갑니다. 어떤 노래. 아마 서진 씨도 올라갔을 때 이 노래 불러야지. 준비했던 노래 가지고 왔지 않나? 그렇죠. 자기 리스트. 저는 미스 미스터의 광대란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. 이야, 노랫말이 미친다. 이야, 너무 좋은 노래예요. 광대란 노래. 은근 씨는? 저는 진짜 우리 박서진 씨 좋아한다는 거 정말 진심이었어요. 알죠, 알죠. 그래서 오늘 박서진 씨 노래 들고 왔어요, 미안한 맘에. 어? 오늘 이렇게 또 대결을 할 줄 몰랐지만. 제목이 뭐예요? 꽃이 핍니다. 우리 박서진 씨 이렇게 얼굴에 꽃 피시라고. 꽃이 핍니다 준비해봤습니다. 꽃이 핍니다.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라고. 원곡자 앞에서 원곡자의 노래를 원곡자로 공격합니다. 이야, 좋습니다. 대결할 줄 몰랐는데. 선우곡 정해주시죠. 네. 본인 노래 먼저 듣고 싶어요, 뒤에 듣고 싶어요? 제가 먼저 알았어요. 아, 박서진 씨 선곡. 은가은, 은가은군. 후공. 은가은군. 아, 잠시만요. 아, 나옵니다. 예, 예, 예. 아, 됐다. 반칙쟁이, 반칙쟁이. 들어와, 들어와. 반서진 파이팅! 반서진 파이팅! 반서진 파이팅! 반서진 파이팅! 오, 기대된다. 여러분 놀 준비됐어요? 네! Let's get it! 네! 나무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찮아고 그럴 때 중요한 걸 그릴 때 많이 붙였라! 일단асибо 게 puntos 많았지만 간다. Kobe! 고등ав 블 Mandarin上聖istının 연상 common form 잘한다 헉클어진 머리에다 누덕히 오세 연치곤치 좋아 좋아 굳게 치고 분단차 야 너 우리 팀 아니니? 찌그러진 땅통에 인생을 담아 헛허둥기랑 두둥기둥기랑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두둥실 어이광대가 헉 아 나 지는 거 아니야? 는 거 같아 네 어 박정희 아 잘한다 벌복 같은 멈칫스러운 웃음을 내주고 우와 박정희 박정희 잘한다 신나게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두둥실 어이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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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박성진 점수 자 박성진 점수 어 나이스 1억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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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처음으로 엔지 한 번 냅시다 야 큰일 났어요 지금 야 90점이 웬 말입니까 아니 말도 안 돼 진짜로 잠깐만 90점 나오고 이거 쳤는데 왜 이 소리가 나요? 뭐야 90점이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90점 나오겠어요 왜요? 드리고 싶어 안 돼 그러지 마 나 죽어 이겼으면 해가지고 아 이겼으면 해가지고 아 안 돼 안고 이겨 동일이라고 했잖아 내가 야 너무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주셨는데 야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90점이 나왔어요 아니 지금 뭐 아 손님들 불러놓고 지금 자꾸 점수 떨어뜨리는데 즐기는 거 다 즐겨놓고 네네네네 아 너무하시네 아 안 돼 아 진짜 너무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아 너무 이쁘어 자 갑니다 은간 양이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트도 안 주고 화밤에서도 이기고 그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해 주실지 어떤 노래라고 했죠? 꽃이 핍니다요 또 이 와중에 박소진씨의 노래를 완전히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죠 갑니다 또 남이 보는 걸 처음 들어봐 사랑의 꽃이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감상 statistic 당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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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sps 당신만 당신만 봄여름 가을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만 나 피는 꽃 사랑 꽃이 장미보다도 동맥보다도 나는 나는 더 좋아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신경을 잘한다 신경을 잘한다, 신경을 잘한다 피는 꽃이 핍니다 당신만 당신만 보면 메마른 메마른 가슴에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내 사랑의 꽃이 핍니다 100점! 응답은 점수 확인합니다 100! 100! 응답은 점수 확인합니다 93점! 93점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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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박서진 씨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언니! 초대 손님을 불러놓고 90점 대 93점으로 악착같이 이긴 응가은 씨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한번 쳐주세요 땡이래요 서진 씨가 본인 노래를 남이 부른 거 처음 듣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? 너무 감동이었어요 드리고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누나가 동생 노래를 불러주면서 훈훈한 4라운드의 무대까지 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